Q. 여우상 탄 기념부 여성아 우영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만 알려줘 여우상 탄 기념부 그쵸 제가 또 얼마 전에 제가 2주년 콘서트 때 우영이랑 저랑 2주년.. 아니 7주년 친구라고 7년식 친구라고 여우상을 탔죠 우영이랑 재미있는 일화요? 음.. 재미있는 일화가.. 진짜 많은데 잠시만요 그런게 있어요 제가 우영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우영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저는 다이어트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예를 들면 삼겹살을 딱 시켜요 시키고 먹으려고 난 젓가락도 안 드는데 젓가락을 딱 들고 우영이가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아..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입 딱 집어먹고 갑자기 밥도 막 떠먹고 국물을 딱 먹은 다음에 아 맛있다 이러고 갑자기 본격적으로 먹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..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랬죠 이게 진짜 이게 부엌에서 제가 딱 먹으려고 치킨도 제가 언제 한번 교땡 치킨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뉴 딱 시켜가지고 이제 딱.. 저는 이제 치킨 먹을 때 젓가락으로 안 먹습니다 저는 한 손에 비닐장갑 근데 비닐장갑도 한 겹이 아니에요 두 겹을 껴야 돼요 이게 한 겹을 끼면요 기름이 손에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겹을 깁니다 두 겹을 딱 끼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우영이가 이렇게 딱 있어요 딱 걸어오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이렇게 딱 우영이가 코가 되게 발들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고 걸어오면서 냄새를 맡다가 딱 자꾸 그러더니 아니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한 두세 조각 먹고 가요 네 재밌는 일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흠흠